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가장 흔한 현대인의 질병 비만은 최근 등장한 비만치료제에 힘입어 극복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피아주사만으로도 비만의 주적인 무질서한 열량 섭취를 막아 실패 없이 감량에 성공하고 있는데 지금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만치료제는 어디까지 개발이 완료되었을까요? 이제는 화학기술 싸움으로 들어선 비만치료제의 화학입니다. 보통 삭센다나 위고비와 같이 제품명이 일반 명사화되고 있지만 비만치료제의 핵심은 GLP-1입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의 앞글자를 따 만들어진 GLP-1에 대해 이해하면 비만치료제의 원리와 차세대 전략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글루카곤이 무엇일지 알아보죠. 글루카곤은 최장의 알파세포에서 생산되어 현류를 통해 분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입니다. 수십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생분자인 셈입니다. 고등학교 생물시간에 들어봤을 최장 속의 랑게르란스 섬의 다양한 세포 중 알파세포에서는 혈당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 글루카곤을 분비해 간에 저장된 당의 저장 에너지 형태인 글리코겐을 분해해 포도당으로 변환합니다. 이로부터 혈당이 빠르게 높아지며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라면 글루카곤은 반대 기능을 해 피드백 관계로 인체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인식과 작동을 위해서는 글루카곤 수용체가 존재할 것이고 나선 형태의 입체 구조를 갖는 글루카곤은 이곳에 결합해 생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면 글루카곤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유사할 뿐 동일한 물질이 아니기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글루카곤이 최장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것과 달리 GLP-1은 소장의 L세포에서 분비됩니다. 소장은 흡수와 관련된 장기인 만큼 식사 이후의 과정과 연관되는데 글루카곤이 포도당 생성으로 혈당을 높이는 것과 달리 GLP-1은 오히려 혈당을 낮춥니다. 부가적인 효과로 글루카곤이 포도당 생성을 위해 지방을 분해하는 직접적인 작용을 하지만 GLP-1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죠. 결국 GLP-1은 배부름을 느끼게 식욕을 줄이고 먹고 싶다는 충동을 감소시킵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빠르게 분비되어 배부름을 점차 느끼게 하는데 약물로서 역할을 한다면 음식을 보고 냄새만 맡아도 배부름을 느끼는 현상이 발생해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징들을 종합할 때 글루카곤은 저혈당 상태의 응급치료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GLP-1은 혈당과 관련되어 있기에 당뇨병의 관리나 비만 치료가 주요합니다. GLP-1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가 관찰된 물질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체중 감소는 초기에 부작용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오랜 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건강을 유지한 채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되어 비만 치료라는 새로운 목적으로 주목받게 된 셈입니다. 분비된 GLP-1의 역할은 단순히 비만 치료로 치부하기에는 훨씬 다양합니다. 먼저 GLP-1 역시 글루카곤과 마찬가지로 30개 혹은 31개의 아미노산 연결된 펩타이드 물질입니다. 인체에서의 GLP-1의 작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먼저 최장에서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간에서의 간 포도당 생성의 억제, 지방조직에서 지방 분해 반응의 가속과 포도당 흡수의 증가, 그리고 근육조직의 포도당 산화를 증가시켜 혈중포도당을 흡수시키거나 에너지로 소모되도록 합니다. 위장관에서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며 뇌에서는 식욕 감소와 포만감의 증가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늘려 체중 감량 효과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당연히 GLP-1이 비만 치료제로 적용될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현재 가장 유명한 두 종류의 상용치료제인 삭센다와 위고비를 보면 GLP-1이라는 표현이 대놓고 쓰여있진 않습니다. 삭센다의 경우에는 리라글루타이드, 그리고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물질의 실제 구조를 본다면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된 것으로부터 미루어 GLP-1과 아주 비슷한 물질인 것을 알 수 있고 정체불명의 긴 탄소사슬 구조 등이 추가된 것에서 기능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재탄생했을 것도 예상할 수 있죠. 식욕 억제와 포만감 유도 그리고 에너지 소모 가속 목적으로 사용될 개발된 비만 치료제 물질들의 종류는 다양하며 모두 아미노산과 약간의 변형으로 이루어진 펩타이드 물질임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형이자 최초의 발견이었던 GLP-1은 약으로 사용하기에 큰 약점이 있는데 바로 다이펩타이드 1, 펩티데이스 4라는 효소에 의해 잘려나간다는 것입니다. DPP-4 효소는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몰 뜻하는 인크레틴 펩타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인데 GLP-1은 단 2분 내에 모두 분해되기에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탄생한 물질 중 하나가 삭센다의 주성분인 리라글루타이드입니다. 30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GLP-1-737을 기반으로 해 97%의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 물질인데 34번짜리 아미노산이었던 라이신을 아르기닌으로 변경해 지방산에 부착을 위한 특이적 변형을 만듭니다. 또한 26번 아미노산 라이신에 16개 탄소사슬로 이루어진 지방산을 붙여 알부민과의 결합을 강화해 체내 안정성과 유지력을 증가시켰죠. 위고비의 주성분 세마글루타이드 역시 미세하게 구조가 변형되어 있습니다. 특히 8번자리 아미노산 알라닌을 알파아미노아이소뷰틸산으로 바꿨는데 여기서 DPP-4 효소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삭센다는 매일 맞아야지만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것이 이 변경으로 내구성이 증가해 작동을 더 오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약동학적 특성으로 세마글루타이드의 체내 반감기가 7일이기에 주 1회 투여하는 기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용체 활성화 효과 역시 세마글루타이드가 0.38나노몰롱도의 반수 효과량을 리라글루타이드는 0.83나노몰롱도의 수치로 위고비가 더 뛰어나며 세중 감소 결과 또한 리라글루타이드가 주 3.0mg 투여로 평균 7.4% 감소한 것에 비해 세마글루타이드는 주 2.3mg 투여에서 평균 14.9% 감소가 이루어져 위고비가 더 좋습니다. 화학구조 기능관계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때 세마글루타이드의 생분자 구조 변형으로 리라글루타이드에 비해 40배 증가된 생체 이용률을 보일 정도입니다. 현내 장벽 투과율 증가로 시상하부에서 식욕조절 중추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만 치료제라는 거대 시장에 많은 제약사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의 사례들만 봐도 다음과 같은 임상진행 차세대 전략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인벤티지 랩의 IVR3021이나 펩트론의 PT403과 같은 세마글루타이드 치료제입니다. 위고비와 같은 세마글루타이드로 보이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투여해도 효과가 충분하니 주사를 놓는 불편함이 크게 감소하죠. 더 극적인 발전은 프로젠의 PG-102와 같은 이중작용제인데 GLP-1과 GLP-2를 동시에 활성화해 GLP-1의 인슐린 분비 촉진과 식욕 억제, 혈당 조절 효과와 더불어 GLP-2의 장기능 개선과 염증 완화 등을 함께 구현합니다. 그리고 무려 3중작용제도 등장하는데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HM15275는 GLP-1과 함께 소장의 K세포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지질대사와 뼈 강도 개선 등에도 작용하는 위장 억제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글루카콘을 동시 적용합니다. 무엇보다 다중작용제가 연구되는 이유는 기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약점인 근육량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으로 체중 감량과 동시에 근육 보존 효과를 구현하려는 목적입니다. GLP-1과 파생 약물들이 작동한다는 것은 유사 구조들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GLP-1 수용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계속해서 연구되었으며 세포의 종류에 따라 수용체가 만드는 결과도 혈당 조절과 소화 억제 등 차이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2017년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활용해 GLP-1 수용체의 3차원 분자 구조를 밝혀내며 획기적인 신약 개발 진전이 시작되죠. 수용체를 제어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은 GLP-1 기반 약물들은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많이 들고 냉장 보관이 필수적이며 소화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분해되기 때문에 주사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점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수용체를 생분자가 아닌 저분자량 화학분자로 제어한다면 알약 형태로 투여가 가능하고 생산비용 저감과 대량 합성이 가능해져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단우글리프론이라는 화이자의 주연구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3세대 비만 치료제로 구분하는데 3세대 핵심 기능은 펩타이드와 달리 새로운 작용 기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하루 한 알 구강 섭취하면 되는 알약으로 편리한 복용이 가능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식사량 제한에서 유발되는 근육량 감소가 극복되어 지방 감소와 함께 근육량 증가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이미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해 있습니다. 저분자량 화학분자는 펩타이드 약물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작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여러 제약회사들이 수용체에 다양한 부위를 표적으로 삼는 새로운 화학분자들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작용은 줄이며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주된 전략은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결합하는 것으로 구조를 변형시켜 기능을 조절하는 알로스테릭 효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는 경구용 약물 후보물질인 오르포글리포론을 시도 중인데 2023년 발표된 이상시험 결과로부터 하루 한 번 구강 복용한 사람들의 체중이 평균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고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유사 구조인 알레니글리포론은 스트럭처 테라퓨틱스에서 임상 이상 중이며 로슈가 인수한 카모 테라퓨틱스에서도 구강 비만 치료제를 임상시험 중입니다. 가장 먼저 앞서 나가던 파이자의 나누글리포론은 무려 280만 개 화합물의 스크리닝으로부터 발굴해 개발되어 왔는데 용량 최적화 연구에서 한 명의 대상자가 약물 유발 간 손상 가능성이 확인되어 2025년 4월 14일 단우글리포론 연구를 중단한다고 밝힌 난관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자는 3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고 향후 4, 5년 안에 이 분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어 비만은 완전히 정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입니다. GLP-1 자체는 체내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 화학구조를 변형시킨 치료제들이 개발되었으며 삭센다나 위고비를 비롯한 현재의 비만 치료제들이 모두 여기에 당합니다. 하지만 GLP-1 억제 방식은 근육량 감소라는 부작용을 갖기에 약점을 보완한 다중작용 치료제도 국내외에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발전한 3세대 비만 치료제는 주사가 아닌 알약으로 하루 하나를 먹는 것으로 같은 효과를 보이며 많은 후보군들이 임상 이상까지 통과되어 머지않아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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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